오늘 롤런툴 세계 군인평입니다. 말년평장. 말년평장의 푸금함을 오늘 초대 선생님에게 보여주겠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세계 군인들 먼저 여군들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입장하세요. 입장입니다. 멋있는 사람이 많고 싶지만 바로 내가 한 사람이. 텐션 누나, 텐션 좀. 지금 혜리는 어디 군인이에요, 혜리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군인. 안무까지 하트가 오우야.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은 지금 전투 중. 전투 중이죠, 지금. 오늘 자신 있습니까? 천방에 3초간 함성 발사. 아유, 좋아. 국족이야. 국군은 아니야. 전투 중인 분이 한 분은 오셨고. 어? 메가도다, 메가도. 아도 형.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우리 메가도 장군이 외국군인데 영어로도 좀 부탁드립니다. 피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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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은 세계 군인들. 너무 멀리 갔네요. 포도대장이다. 호절 아니고 포도. 대장. 포도대장. 자, 타임. 김동연 씨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 그래서 이게 상의 탈의를 하고 해병대 9보를 보여준다고. 아, 3순위에. 힝! 힝! 좌야! 좌! 앞으로! 캬! 여기 맨날 앉을 때 오라는 줄 알아? 아, 고맙다. 제일 어려워서. 제일 힘들지.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 군복 패션을 오늘 쫙 부탁드렸는데. 제일 잘 어울리는 분들을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바짝 든 신인과. 그리고 이제 3일 뒤면 입대를 하는. 아, 귀한 시간 내줬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귀한 시간이다. 입전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두 분 나와주세요! 고맙다. 고맙다. 멀어집기는 영광의 사랑과. 흐어! 흐어! 으어! 응, 영광같은 내 삶을 지켜봐. 눈부시게 비친 스포트라이트. 소 많이 룩 멈칠 수 없게. 요구도 손 댈 수 없게. 난 니가 참 좋아서 난 저를 들리는 더 잘 어울린다 정말 난 니가 참 좋아 난 난 니가 참 좋아 그 어떤 분위기보다 시간하다 경건하고 숙연한 분위기 대한의 아들 이제 3일 후면 군인들을 앞두고 있는 이영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텔랜드 비콜이영기입니다 3일 뒤에 군대 갑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맞다 맞다! 자, 그리고 군대 최고의 걸그룹이 될 체리블레스의 유주! 안녕하세요, 신인관주로 체리블레스의 유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방금 방금 어때요? 시작부터 바로 인터뷰 지금 기분은 좀 어떠신가요? 심경 지금 기분은 좀 어떠세요? 별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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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답했어요 아니, 보통 3일 전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좀 많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친구들이랑 인사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놀토도 방문을 해주셨어요 네, 팬들이 이거 저번에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놀토로 마무리를 또 한 번도 안 보고 짤도 안 보고 그냥 정말 생으로 나와서 날것의 느낌을 제대로 살렸죠 한 번도 못 듣는 거죠? 이거 이어폰으로는 못 들어요? 홍기 씨가 그럼 먼저 정답 좀 한번 가볼까요? 제가요? 홍기! 지금 분카돼요? 네, 대가는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렇게 안 본 사람이 얼마나 돼? 1초도 안 봤나 봐요, 1초도 2초도 안 봤나 봐요 아니, 이 방송 좋다 좋지 이 방송 자주 좀 불러주세요 뭐, 하다 보니까 좀 빠지게 되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오, 좋습니다 그리고 놀토가 생애 첫 예능이라고 진짜? 음악 뭐, 가사를 좀 집중 있게 듣는 편이에요? 아니면 평소에도 가사를 좀 즐겨보면서? 제가 이제 음악 프로그램 나가다 보니까 가사를 집중적으로 듣는 편이에요 아... 아... 복붙하다 예능 처음이라서 그런데 다 손동작이 아사를 집중적으로? 비효 좀 봐주세요 우리 후배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네 귀인이 떴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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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셰프님이신가요? 유효주 씨가요 놀토에 출제됐던 최신곡들을 거의 다 맞췄다고 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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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님도 없어 우와 그게 다르나? 최신곡 어때요? 솔직히 진짜로 다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저 놀토 애청자여서 많이 봤었는데 그 90년대 노래는 제가 잘 몰라서 많이 틀렸는데 최신가요는 거의 다 맞췄습니다 오케이 와 잠깐만요 쓱 한번 볼게요 어, 있어 있어 최신곡 있다 오늘 그냥 마음껏 즐기시면 돼 오늘 마음껏 즐기시면 돼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 일부러 뺐네 네? 아, 일부러 뺐다니요 일부러 뺀 게 아니라 다 저희가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껏 즐겨주시면 되고 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먹방존을 지키는 놀토의 취사 군대자 입점은 한혜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전투적으로 먹겠습니까? 오늘? 아, 그렇죠 다 썰어 먹어버려야죠 근데 이제 며칠 뒤면 또 입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 양보해 어 아직은 사위생활이잖아요 이 세계가 냉정하니까 아 오늘 바지 잡혔다 야 냉정해졌어요, 님이가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장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입대 전 두둔하게 좀 챙겨드시라고 네 오늘 시장도 엄선해서 오늘 이용기 특집으로 든든하게 먹어야죠 자, 시장 만나러 떠나가보시죠 놀토 나이스 어, 서울이다 아, 서울이구나 충고 충고 충고의 시장 많죠 자, 충도 충무로 충무로, 충무로 오, 야야 오늘의 시장 2년 시작입니다 오, 좋다, 좋다 와 아, 사료가 맞으셨다 아, 엘리가르비 아, 엘리가르비 아, 엘리가르비 우와, 1년 수구 나 오늘 더 좋은데 오, 병어치 오, 병어치 아, 치킨 아, 치킨 프라이드 치킨 와, 치유기다 아, 이거, 난 이거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다 좋아 다 좋아 오늘 음식이 다 좋아 야, 강웅이 와 신두엽 씨가 가장 좋다고 했던 병어침이에요 병어침 와, 맛있겠다 오, 저거 맛있어요 아, 철인데 아, 지금 철이에요? 철이지 철이지 병어 완전 철이지 눈물 봐요 아, 아, 철 아, 아, 아 안녕하세요.